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유는 국방부가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입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1일 국방부는 12일 오전 중에 장병 편의시설 공사를 위한 자재를 반입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당장 조리시설이나 화장실 등이 없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12일 오전 공사 장비와 자재를 실은 차량이 사드 기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반대 단체에 막혀서 결국 장비를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12일 오후에 국방부 실무자들과 지역 주민 대표들이 만나서 관련 내용을 협의했는데요. 성주 주민들은 사드 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위한 공사라면 허용하겠다고 말을 했고 또 통행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그 합의에 기반해서 일부 장비를 반출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다시 만나서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16일에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 측에서 사드 기지에서 반출한 장비가 민간 장비가 아니라 미군 장비라며 국방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을 했고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측 주장은요. 민간 임대 장비만 반출하기로 해놓고서 왜 미군 장비만 반출했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설명이 부족했고 오해를 유발한 점은 있지만 국방부가 민간 장비만 철수한다고 사전에 약속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요. 트레일러를 운용해서 지난해 11월 21일 반입한 장비를 포함해서 기지에 이미 반입돼 있던 중장비를 철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후 공사 장비 재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시설 개선 공사 업체가 민간 장비를 철수시키지 않고 잔류시킨 후에 공사에 활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미치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 장비가 철수되지 않았던 것이죠. 현재 지역 주민과 반대 단체는 협상 결렬을 선언한 상태지만 국방부는 대화 요구가 있다면 또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합의 때 장비 반출과 관련해서 소통에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국방부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설명을 했으면 사실상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저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지역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그 평가가 끝나기 전에 다른 시설 공사를 해서 사실상 기지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장병들의 생활력권 개선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장병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루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승현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